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채소 먹방을 해볼거에요. 파프리카, 샐러리, 당근, 오이, 고추, 당근, 토마토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채소 ASMR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이고추부터. 오이고추데 왜 맵죠? 제가 왜 이렇게 먹냐면요. 제가 요즘 PT 받고 있는데 헬스쌤이 지금 엄청 운동을 시켜요. 제가 요즘 촬영때문에 살을 빼야되가지고. 카톡 보냈어요. 지금. 카톡! 호랑면 타야되요. 엄청 강간하거든요. 너무 고소해요. 참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부 다 반개씩만 잘라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당근은 총 1개 반으로 갈라왔으니까 이것만 먹을게요. 그럼 고추는 한개 먹었으니까 한개 더 먹을 수 있다. 요즘 운동을 한테 일주일 연속 비틀 갔거든요. 진짜 한시간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쌤 조용기증 나가지고 더 못할 것 같아 하고 진짜 조퇴하고 집을 가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좀만 잠자 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여기 마요네즈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샐러리 이거 겉에 섬유질 있잖아요. 이것만 베껴가지고 그 물에다가 식주하고 설탕하고 그 허브 믹스된거 이런거 팔아요. 또 후추랑 해가지고 그거 말만 끓여가지고 식초랑 그거 먹고 이거 이렇게 슬라이스로 써가지고 양파랑 넣어가지고 양파랑 넣어가지고 물이랑 여기 한 이틀정도 넣으면은 피클이 되거든요. 그치? 진짜 맛있어요. 그거 고기 있는데 고기먹을 때 그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양파저기 피로기 이거 샐러리 진짜 피클 진짜 맛있어. 이 피클보다 너무 맛있어. 진짜 피클로 닦아. 파프리카는 반개만 먹으라는데 순으로 절반은 톡 찢어서 톡 찢어서 오이고추는 산잔 톡 찢어졌네 오이고추는 산잔 닭고추장 말고 약고추장도 다지고 소고기 볶음했다가 고추장도... 저희 헬스 이태리노쌤이 영상을 보시나봐요. 최근에 치즈볼 드셨죠? 쌤 보고 계시나요? 탄수한물 안먹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만 말씀 드리자면요, 진짜 운동이 너무 힘들때가 있어요. 진짜 제 일생에서 가장 강도가 센 운동이 일때가 있는데 진짜 막 심도 안주시고 여기까지 막 싸울라고 막 해요. 쌤은 웃으면서 자척 자척 말을 할거에요. 더 할수있다. 여기 여기까지 나오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욕을 해버리게 근데 쌤 그쪽이 장난하니까 기동이 좀 크고 진짜 퐁퐁퐁 맞을것같은거에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할수있죠? 아 네. 네. 할수있어요. 하하하하 하고 열심히 하고있어요. 하하하하 앞에 케찹이 있는데 케찹 조금 뿌려먹고싶다. 조금 뿌려먹을때 되겠죠? 안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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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씹었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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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당근이 왜이렇게 맛있는거였구나 근데 쌤이 뭐그런거 절반씩 먹었어요 고추도 절반먹었고 밥풀까도 절반먹었고 방울토마토 아저씨 네. 오늘 다이어트의 영상을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다이옷, 다이옷, 채소 먹방이었습니다. 그래도 배불러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이 잘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얼른 살 빼고 맛있는 음식 다시 먹고 싶습니다. 쌤!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신국이 먹어봤으면 아니면 요리가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국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